이제 대회에서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하지만 어느 팀에 올라오고만 저희가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. 기대치가 워낙 사전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대0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스코어로 이길 수는 없잖아요. 네 그렇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 경기력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은 한 분? 이걸 조절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았거든요. 작년부터 보고 해서 과감하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소극적으로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감사합니다.